이 사탕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? 냄새를 맡아서 맞춰보는 거예요? 네! 앉아! 오, 맞춰봅시다. 앉아! 눈 감으세요! 눈 감아! 하영이도 눈 감고, 옳지! 자, 어느 쪽에! 자, 냄새 맡아봐! 냄새 맡아봐! 이쪽도! 어느 쪽에 있을까? 어느 쪽에 있을까? 이쪽에 있어요? 이쪽에 있어요? 오,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? 이쪽에 있어요? 응. 정답! 정답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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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데 볼까요? 네! 나는 이거는 그런 거 알았다! 짠! 그렇죠? 바꾼 기회를 한 번 줄까요? 어?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, 다시 한 번! 마지막 테스트! 정답이죠?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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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이 한 번 더 할까요? 하영이 한 번 더 할까요? 나는 이거 블루베리! 블루베리 해볼까요? 자, 이번에 맞추면 인정! 하영이 눈 감으세요! 어디 쪽에 있을까요? 어디 쪽에 있을까요? 어딨을까요? 이게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요. 여기요. 정답. 정답. 정답입니다. 왜요? 코가 엄청 발달했다. 괜찮아 보이나 봐요. 자기야. 황풍 났다. 진짜 불이 났다. 연기 괜찮은 거야? 아빠. 숨을 못 쉴 것 같아요. 환풍기 없어? 자기야. 장어가. 안 열려요. 빨리 빨리. 왜 안 열려요? 이렇게 잘 열리는데. 겉에만 기름진 녀석이라 탕궁 같아 보이는데. 탕궁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탔잖아. 탄 게 아니에요. 눈 아파. 화장품으로 놀리겠다 이거. 화장품을 연기로만 놀리는 게 아니에요. 뽀랴 뽀랴. 뽀랴. 이따. 이따. 눈을 못 지겠어. 하영아. 괜찮아? 눈을 찔렀어.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. 이상망을 지금 누가 만들었죠? 누구긴 누구야. 얘들아 괜찮아? 괜찮은 거야? 하영이도. 괜찮아? 괜찮아? 눈을 좀 감고 있으세요. 아아.